자 그래서 민성이 비의 일입니다 누가 어떤 소리 나는 것 배웠나요? 뭐야 비의 일 안 했는 거 같은데 네? 비의 일 안 했는 거 같은데 비의 일 그거는 짝수란다 해서 짝수도 하고 홀수도 한다고요 원래 홀수만 하는데 민성아 잘 좀 얘기를 들어봐 원래 홀수만 하는데 너는 그대로 한다고요 네가 일을 했을 때는 일을 하고 일을 했을 때는 일을 하라고요 요새 몇 번째 비가? 세 번째인 거 같은데 내가 엉뚱한 거야 그런 거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내는 소리는? 리크 라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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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 이유 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그래서 얘가 라이크 내려면 하나씩 소리 그 그 손을 왜 이렇게 소리를 내세요 을 을 을 에 에 에? 에 하고 에 에 어? 어? 에 하고 어 소리를 낸단 말입니까? 에 소리가 아니고 어 소리란 말입니까? 아 그럼 그 에 에 소리? 에 에 에 K는 K 는 K 소리를 갖고 있는데 무슨 소리 갖고 있는 거 같아 K 크니까 크? 그렇지, K는 크 소리만 갖고 있어요 E는 원래 먼데 인데 그러면 다 합치면 이거는 무슨 소리지? 렉크 레크가 아니고 até 렉크 레이크 이건 레이크에요? 레이크에요? 레이크? 레이크인데 왜 민성이가 한거는 레이크가 된거였지? 이게 잘못됐기 때문이죠 애가 애소리가 아니고 다른 소리를 내고 있는데 레이크니까 이 글자 이름 뭐에요? A요 여기 애 때문에 애가 무슨 소리를 해야 될 거 같아 에이크 그래서 옆관리 소리가 뭐에요? 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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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다가 케이가 내는 그 소리 합쳐서 다 합쳐서 뭐가 됐어요? 레이크 케이크 그래서 엘은 항상 엘은 항상 엘 어 에이크 에이? 에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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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표 소리 두개 있습니다 에 아 아 힘 빠졌어? 어 총 4개 소리 맡고 있다 했죠 A가 가진 4가지 소리가 뭐다? 에이 에 아 어 에이 에 아 어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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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 이 중에서 진호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4가지 소리 중에서 에이 에이 그래서 6가지 소리가 에이 오케이 그 다음에 K는 착하게도 소리 하나만 갖고 있네요 크 에이 그래서 다 합쳐서 레이크 레이크 뜻은 레이크 뜻이 레이크 페드에 뜻도 나오지 않던가요 근데 이거 뜻이 어 아 레이크 무슨 뜻 갖고 있나요 레이크가 민성이 단어하고 뜻하고 연결하는 것도 해야 되는 거 알죠 레이크 레이크 홀수는 뜻을 물어봤을 때도 뜻을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페드에서 다 공부한 거니까 호수란 뜻이죠 호수 호수 내가 자꾸 가르쳐주면 안되는데 니가 알아야 되는데 레이크 그래서 호수 레이크 레이크 쓰기 알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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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 ?? 렛 에이키 에이 험 그래서 합쳐서 그래프 이 어 소리는 힘이 없는 소리를 냈어 합쳐서 그래프 자 쥐가 가진 두 가지 소리를 갖춰주겠습니다 쥐가 가진 두 가지 소리는 그 쥐 그 쥐 쥐는 그 쥐 같아 쥐는 그 쥐 같아 그래서 소리를 뭐 갖고 있다? 그 쥐 그렇습니까? 중에서 지금은 끝 끝 R은 항상 R 그래서 요가의 소리가 그 걸 오케이 에이가 가진 내가의 소리 에이 에 어 에이 에 아 어 에이는 뭐 에이 에 아 어 에이 에 아 어 유는 뭐 유는 네? 무슨 소리 갖고 있는 건 앤인가? 무슨 소리 갖고 있는 건 앤 아닙니까? 아 유는 음 앤 누구 유는 뭐 음 뭐 음 뭐 무슨 소리 갖고 있는 건 앤 인데요? 음 유는 유는 뭐 유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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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에 소세소 유 우 어 아랫 고맙습니다 지나간 거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시간 없어 A는 뭐? A는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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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중에서 A 그래서 여과의 소리 Gray P는 착하게도 항상 P E는 원래 가지고 있는 소리 E는 원래 E, A, O E, A, O인데 여기서는 소리가 나지 않고 건너 건너 집에 가서 얘가 내 이름을 불러줘 그래서 다 합쳐서 그래이프 그래이프 무슨? 그래이프 뜻이 그거예요 그거 대단하죠? 대단하다고요? 대단한 거는 대단한 엄청난 훌륭한 그레이트인데요 그레이트 얘는 그레이프 그레이프 그레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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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도네여 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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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이제 다음번에 세 개 모를 때마다 딱 범만대 식이요 그래? 그레이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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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도 그레이프 그레이프 쓰기 G R A P E 오케이 소리 그레이프 그레이프 그레이브 그레이브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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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여서? 그... 페이크 그... 한아치? 그... 그... 에이 에이 크 깝져서? 페이크 페이크? 이 글자 이름 뭐지? 이 글자 이름이 에프 에프야 에프야 에프... 프? 프야 프야 두 번째? 그러면 페이크 이런 소리가 나겠습니까? 에프가 가지고 있는 소리 뭐라고 했죠? 에프가 아니면 이거 응 프 프 라고 했어요? 프 라고 했어요 두번째 어떻게 소리되라고 했어요? 그... 그 소... 그 아래... 그 부치고 윈니가 아래 입술을 스치로 했습니다 이렇게 푸 푸 푸 얘가 어떻게 풀 소리를 냅니까? 입술이 어떻게 붙었다 떨어집니까? 이렇게 하는데 입술을 묻힐 수가 있어요? 응? 근데 뭐 페이크니까? 페이크지 그리고 얘 페이크 아닌데 왜요? 왜요? 페이크지 또 입술이 붙어 떨어지네? 네가 방금 소리된 걸 얘가 내는 소리야 페이스 페이스가 아니고 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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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 어때요? 해봐 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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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럼 얘가 페이스 된 이유 이렇게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에프는 항상 또 절었다 아니 A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 소리를 A A A A A 그래서 옆가의 소리 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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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가 가지고 있는 두가의 소리 스크 스크 중에서 스 스 스 해 그래서 합쳐서 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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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입술이 자꾸 붙었다 떨어져잖아 피읍 우리 한국 피읍하고 나르다니까 한국 피읍이 아니고 미국 피읍이야 피읍 한국 피읍은 얘가 갖고 있는 소리야 F야 F 어, 입술이 왜 붙었다 떨어지냐니까 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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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기 F F F F A C E 오케이, 그래서 모여서 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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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둘 넷 하나 그래서 모여서 킥 킥 하나씩 크 크 크 A A K 크 다시 케익 음 킥이 아니고 케이크죠 케이크 그럼요 오케이 오늘은 케이크가 좋아지 케이크 안 좋아해요? 케이크가 좋아해요? 케익 좋아해? 네 무슨 ! 네 네 어떤 케이크가 좋아하나요? 주차그릿 케이크 모카 케이크 커피 케이크 민트케익 아이스크림 케이크 어떤 종류가 좋아하시냐고 네, 아, 아, 아 어떤 종류가 좋아하시냐고 아, 아, 어떤 종류가 좋아하시냐고 초콜릿, 초코, 초콜릿 You like chocolate ice cream, 오케이 오케이,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C는 크 이제 두 가지 소리 해줘야죠 두 개에서 케이크 아니, 크 A는 A 에 아 어 중에서 에이 그래서 옆바이 소리 케이크 케이크 케이크는 항상 크 크 그래서 다 없어서 케이크 케이크 뜻은? 그냥 케이크 케이크 외래 오니까 케이크도 그래서 소리 케이크 쓰기 케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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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, 넷, 하나 그래서 소리 탭 탭 하나씩 탭 탭 A A 탭 탭 탭 탭이 아닌 것 같은데, 그렇죠? 테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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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는 항상 트 트 A는 에이 아니, 이거 가지고 있는 거 다 해야지 에이, 에, 아, 어 에이, 에, 아 어, 중에서 에이 에이 그래서 옆바이 소리 테이크 테이크 P는 항상 E는 소리 안 난다 합쳐서 테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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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기 T A P E 테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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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에 됐습니다 파이밍이 좋은 소리는 둘, 넷, 하나 그래서 합쳐서 테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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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중에서 몰라 하세요 A는 중에서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T는 항상 T 그래서 다 합쳐서 T 뜻은 문 문 문 게이트 G A T E 소리 게이트 OK 스케이트 스 지 K K K A T 스케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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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스 스 스 스 스케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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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는 항상 그래서 다 합쳐서 스케이트 그래서 소리 스케이트 쓰기 T 잘 못 듣는데 K T K K E는 얘기 안 해줍니까? 아 스케이트 얘가 A 소리나게 해준 E는 얘기해줘야죠 그쵸? 여기까지 소리 스케이트 스케이트 그래서 소리 레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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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가 아니고 레이스 레이스 레이 레이가 아니고 레이스 스 레이스 몰라 레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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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라고만 들려요 레이스 레이스 소리를 내줘야 될 거 아니야? 레이스 레이스 그래 다시 르 르? 아니라 이던데 R이 가지고 있는 속에 르가 아니라 이던데요 르가 아니라 R이라 이던데요 R R A A S 그래서 합쳐서 레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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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은 항상 R R 자꾸 르로 갑니다 R이야 R A는 A A A O 중에서 A 그래서 요가의 소리 레이 레이 C는 스크 스크 중에서 스 그래서 다 합쳐서 레이스 레이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